모닥불이 너무 따뜻해 보이죠? 오늘은 상주시 모소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가 조금 넘었는데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의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모두 달려버리는 불멍 여기는 지금 고구마를 끄고 있어요 여기도 고구마가 있구요 지금 고구마가 있어도 고구마가 있어도 고구마가 있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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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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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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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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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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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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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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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bacon.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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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